어설프 잉글리스 쥬디스입니다. Acts chapter 13 사도행전 13장 전체 직독직회입니다. 1. Now in the church of Antioch,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그냥 뭐 이제 이 정도인데 해석을 안하고 지나가도 괜찮을 때가 많이 있어요. Now in the church of Antioch, 안디옥 교회에 there were prophets and teachers,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을 찍고요. 이름을 쭉 나열할 거예요. 바나바와 시뮬은 콜드나이질, 니그레 라고도 불리우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콜드나이질 그러면 니그레 라고도 불리우는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두 개인 거죠. 이렇게 표현 많이 써져요. 이거 알아주세요. 시뮬은 콜드나이질, 니그레 라고도 불리우는 시몬과 루시얼 서브사이리니,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My name, who had been brought up with the head of the tea truck. 마네인에 대해서, 마나인에 대해서는요. 읽을 때 마네인 이렇게 읽는데 마나인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게 많은가 봐요. 후로 연결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had been brought up. 이 표현 잘 봐주세요. had pp 쓴 이유는요. 이미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나왔었던 표현이에요. 순서적으로 먼저 일어났다, 순서가 먼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일 뿐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요. be brought up 이라고 하는 거. 이런 표현 좀 알아두세요. 일단은요. bring up 그러면 뭐냐면 기르다, 양육, 하다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난다고 해서 아이 자체를 자라나는 사람, 아이 자체를 주어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다 이럴 때 쓰는 거군요. 아이가 자라다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요. 반드시 수동태를 해서 이런 표현을 써줘야지만 돼요. 우리나라 표현은 수동태가 많지 않아서 이상하죠. 우리는 그냥요. 아이가 자라다 이러잖아요. 아이는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양육 받는 거라서 반드시 be brought up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해볼게요. 제가. who had been brought up. 마나에는 자라났습니다. 이미 자라난 거예요. 그 옛날에. with a had a dirty truck. 헤롯과 함께. 근데 헤롯은 누구냐면은 영주예요. 그 지역의 영주였던 헤롯과 함께 자라난 마나엔과 앤 사울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름은요. profit and teachers에 해당하는 사람을 쫙 표현해 줬어요. 여기에서 좀 아랍 쪽에 이런 표현 좋아요. 정말로 이런 거요. cold night을 이렇게 써주는 거요. 지역은 obsidian이 이렇게 써준다는 거. 후로 연결해서 been brought up 써주는 이유가 바로 자라다라고 하는 게 자라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동태로 써줘야 된다. 이런 것들 같이 표현 보면서 잘 체크해 보세요. two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제가 여기까지 읽은 이유가 worshiping worshiping and fasting 연결되고 있어요. war에서요. people are science는 진행이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fast가요. 빨리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금식하다는 뜻이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the holy spirit is sad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set apart from me barbers and soul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분리시켜라 따로 세워라 이런 뜻이죠. 따로 세워라 for the work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이냐면요. to which I have called them to which 이런 표현이 조금 어렵게 해석할 때 어려울 수 있어요. 전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ich가 누구인지 막 다 알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권해드리자면 사실 관계대명사가 있는 그 절 전체를 일단 읽어보세요. to which I have called them 아 call이라고 하는 게 있었네. call은요 부르다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요 the to를 써줘야죠. call인데 누구누군가를 불러요. 누구누군가를 부르는데 그 뒤에 to their work 이런 식으로 쓰자면 써주면요. 이 사람 A라고 하면 A를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거 한 가지 알아두시면 쉽게 해석이 돼요. 해볼게요. for the work 그 일을 위해서 to which I have called them 내가 그들을 그 일을 시키려고 불렀다. 연결해주면 내가 그들을 불러서 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표현인데 연습을 읽고 해석해보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had pp를 써준 이유는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것뿐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they placed their hands on them 이거 안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손을 얹은 거니까 그들이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and set them off 그들을 보냈습니다. for the two of them 그들 중 두 명이 sent on their way 그들의 길로 보내졌다. 얘는요 보내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pp에요. 그래서 여기로 오면 안 되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두 사람 여기까지 보내진 두 사람이에요. 보내진 두 사람 그들의 길로 보내진 두 사람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자신들의 길을 가라고 보내진 두 사람은 제가 왜 이걸 pp라고 바로 할 수 있었냐면요 커마 커마로 연결해 놓고 went down 이라고 또 동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sent는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보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앞에 그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은 자신들이 누군가를 보낸 게 아니고 보내진 사람들이잖아요. 연결하면서 읽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The two of them sent on their way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 그들의 갈 길로 보내진 두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은 went down 내려갔습니다. to solution 실리기아로 and sailed from there to cyprus 그리고 항해에서 갔습니다.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항상 from 오면 to 가 잘 따라와요. 이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서부터 구부로까지 배를 타고 갔습니다. 5 When they arrived and salamis 살라미에 도착했을 때 they proclaimed the word of God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In the Jewish synagogue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전한 거예요. John was with them 요한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As their helper 여기에서의 helper는 as는 로서 helper라고 하는 돕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서 바로 함께 있었습니다. 6 They traveled 그들은 돌아다녔습니다. 여행했습니다. Through the whole island 섬 전체를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혹은 여행했습니다. 섬 전체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Through 라고 하면 통과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로가 있다고 하면 쭉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 Through 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섬 전체를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Until they came to Paffers 바보까지 도착하기까지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기까지 계속해서 움직여서 섬 전체를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There they met a Jewish social and first propies 거기에서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유대인 마술사 and first prophet 같은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 유대인 마술자 이면서 거짓 선지자 named 바 Jesus 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여기 화살표 아이고 지우개로 일단 얘를 좀 지우고 너무 크게 제가 화살표를 구현해서 심란하죠. 여기에서 지금 보면요. 자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요. 첫 번째 Jesus Social Jewish Social Jewish Social 자 유대인 마술사 first prophet 거짓 선지자 버벅거려요. 그리고 바 예수 바 Jesus 이 세 사람이요. 전부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 Jewish Social First Prophet 바 Jesus 그래서 이런 거 해석할 적에는요. 그들은 유대인 마술사이며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Seven Who was an attendant of the Procouncil? 갑자기 후가 등장해서 6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바 Jesus 바 예수는 attendant 친구 동료 혹은 도와주는 사람 수행원 이런 뜻이 있는데요. Procouncil은요. 총독이에요. 총독 총독 총독의 돕는 사람이다. 수행원이다. 사실상 마술사가 총독의 수행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총독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바 예수는 총독과 함께 있었습니다. Sergis Polers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옆에 있었습니다. The Procouncil An Intelligent Man 컴마 컴마 찍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총독인데 매우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 그 총독은 Santa for Barnabas and Saul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예전에 앞에서도 있었어요. Send 다음에 for 라고 하는 표현이 오면요. 그리고 A가 오면요. A를 부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Send 는 과거형이고요. 요거 sent는 과거형이고 send라고 해주시면 돼요. sent는 send의 과거형 그래서 요런 표현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Because he wanted to hear the word of God 이거는 한꺼번에 해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원했어요. 뭘 원했느냐면요. 듣기를 원했어요. 듣기를 원하다 to hear want to 다음에 to hear 뭐뭐하기를 원하다 듣기를 원했어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듣고 싶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8 but it limers the sorcerer 또 나왔네요. 소설어가요. 마술사인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마술사인 엘루마는 그래놓고 가로열고 설명해 줬어요. for that is what his name means 요런 표현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 오늘 딱 나왔을 때 알아두세요. 그것은 what이 의문문야일 때는 뭐뭐하는 것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뭐뭐하는 것 his name means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마술사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요. 그래서 요런 표현 나오면 아 엘루마라고 하는 게 마술사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뜻이구나.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마술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이 마술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apposed them 그들을 반대했습니다. 요 구들은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 반대했다. 즉 그들의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에 대해 대항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대항해서 이거 잘 봐주세요. try to 그럼 뭐뭐하려고 노력하대요. 뒤에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왔죠. 돌리다. turn은 돌리다거든요. 돌리려고 L을 썼습니다. 누가요? 엘루마가요. 엘루마가 돌리려고 L을 썼어요. The proconser 누구를 총독을 from the face 믿음으로부터 무슨 뜻일까요? 총독을 돌리려고 했어요. 믿음으로부터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9 Then Saul 그때 사울이 Who's also called Paul 바울 이라고도 또한 불리우는 사울이 Was called 뭐뭐라고 불리다 거기에 also 또한 바울이라고도 불리우는 사울이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해서 Looked straight at Lemurs 엘루마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아주 노려본 거예요. 그냥 잔뜩 노려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Look straight at 그럼요. 엘루마를 노려보면서 instead 말했습니다. 10 You are a child of the devil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And an enem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적군이다. That is right. 올바른 모든 것이요. That is right. 옳은 것 의로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는 대적하는 사람이다. You are full of all kinds of deceit and trickery. Deceit and trickery 비슷한 말이에요. 사기 속이 이런 말들 거짓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는 be full of 가득 차있다. All kinds of 모든 종류의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차있다. 너는 온갖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차있다. Will you never stop perverting 너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니 왜 이리 앞으로 뭐뭐 할 거니 의지 주어의 의지도 나타내거든요. 너가 멈추지 않을 거야 제가 안을 거야 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내 것 때문에요. 너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perverting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stop 다음에요. I인지가 오면요. 뭐뭐 A라고 볼게요. A라고 A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하는 것을 멈추다 perverting 길을 벗어나게 하는 거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 잘못된 길로 빠트리는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게 하기를 그만두지 않을래 the right ways of the lord 주님의 의로운 길을 벗어나게 하기를 너 방해하는 것을 즉 stop perverting 벗어나게 한다는 얘기는 방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님의 옳은 길을 의로운 길을 방해하기를 너 그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 part 1 now the hand of the lord 주님의 손이 is against you 너를 대적하신다 against는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를 대적하신다 you are going to be blind be going to는 뭐 뭐 할 것이다 will이랑 비슷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요. 너는 be blind 눈이 멀게 될 것이다 for a time 얼마 동안 not even able to see 심지어 be able to는 뭐 뭐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너는 눈이 멀어서 심지어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the light of the sun 모두 못 봐요. 태양의 빛 햇빛 햇빛조차도 볼 수 없게 될 거다. 11 part 2 11절 두 번째 immediately 즉시 mist and darkness came over him. 안개와 어둠이 그래 그에게 임했습니다. and he grubbed about 손으로 더듬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여기저기 손으로 더듬적거렸습니다. 겉맞추고 ing 계속해서 이어져서 and 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는 찾았습니다. 구했습니다. someone to read read him 까지 가야 돼요. read him read him 어떤 사람을 구했는데 누굴 구한 거냐면요. 그를 인도해 줄 사람 여기에 to read 는요. someone을 수식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어요. by the hand 손을 잡고 12 when the proconsal soul 총독이 보고서 보았을 때 what had happened 일어난 것을 의문문이 아니면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일어난 일을 보고서 근데 had pp죠.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일을 보고서 he believed 그는 믿었습니다. for he was amazed at 여기까지 보여주셔야 돼요. be amazed at 뭐뭐에 대해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amazed 자체가요. 이 뜻을 좀 알고 있으시면 좋아요. 놀라게 하다라는 뜻 그래서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내가 놀랐다라고 하면 I am amazed 까지 와줘야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써줘야지만 내가 놀라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뭐에 대해 놀랐다 at까지 붙여주시면 돼요. he was amazed at 그는 놀랐어요. the teaching about the lord 주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사실 끊지 말고 끝까지 읽는 연습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for he was amazed at the teaching about the lord 그는 주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be amazed at 해서 뒤에 뭐뭐에 대해서 놀라다 이런 것까지 쭉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13 바보로부터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항해에서 갔습니다. to perger in pamphilial 밤빌리아에 있는 이거 버가예요. 버가 버가까지 갔습니다. 여기서도요. from to 위치를 조금 달리해줘서 같이 붙여놓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죠. 거기로부터 여기로 갔다 해요. 그 측 바보를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갔습니다. 뭐로요? 배를 타고 갔습니다. where John left them 거기에서 컷마치고 외어가 오잖아요. 앞에 나와 있는 지명이름 그대로예요. 거기에서 요한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to return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14 from 버가로부터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그렇죠? 그럼 분명히 뒤에 뭐 나올까요? 그렇죠. 2가 나올 거예요. 이제 좀 예측이 되실 거예요. 자, 버가를 떠나서 they went on to Pisidian Antio Pisidian Antio 까지 갔습니다. 오늘 써준 이유는요. 계속해서 가서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자, Pisidian Antio 까지 갔습니다. On the Sabbath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And sat down 그리고 앉았습니다. 15 After the reading 읽은 후예요. 읽기거든요. 얘가 읽기 읽기 후에 From the law and the prophets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읽기 후에 이상하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After the reading from the law and the prophets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읽기 후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자, 이제 요거는요. 약간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요. 뭘 읽었느냐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시키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그럼 왜 From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책에 쓰여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중에서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들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을 읽은 후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 나오면요.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우리말로는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영어로는요. After the living from the law and the prophets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써주는 경우가 많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The leaders of the synagogue 회당의 리더들 즉 회당장들 회당장들은 sent word to them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saying 뭐라고 말을 전했냐면요. 이르기를 말하기를 브라더스 형제들이요. If you have a word of exhortation exhortation 권하는 말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당신들이 권할 말을 가지고 있다면 즉 권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for the people 사람들에게 please speak 말하시오. 사람들을 위해서 권할 말이 있다면 이게 왜 for를 써줬냐면요. exhortation 때문에 그래요. 권하다. 누구를 위에서 권하다. 충고하다라고 할 때 fore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고할 말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16 standing up 일어서서 갑자기 ing 나왔죠. 주어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주어가 누구요? Paul이죠. Paul이 일어나서 Paul motioned with his hand 손짓을 했습니다. motion 뭔가 몸집 손짓이거든요. motioned with his hand 손을 가지고 손짓했습니다. 몸짓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다. 요거를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말로 하자면 바울은 손짓을 했습니다.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fellow Israelites 이스라엘 동료들이요. fellow가요. 친구, 동료, 같은 시대 사람 이런 뜻인데 사실 꼭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이스라엘 형제들이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왜냐?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fellow Israelites 이스라엘 형제들과 and you Gentiles 너희 이방인들이요. who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예배자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들이요. 다시 해보는요. fellow Israelites and you Gentiles who worship God 한 단어처럼 해석해 주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형제들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이요. listen to me 내 말을 들어보시오. listen to me 17 the God of the people of Israel 되게 길어 보이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chose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들을 선택했습니다. He made the people prosper 요거 made가 왔죠. 그리고 A가 오고 B가 올 수 있어요. 그럼요. A로 하여금 B가 되도록 만들다, 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해주셨습니다. during their stay 그들의 머무름 동안에 stay가 머무르다는 뜻도 있지만 머무름 어디엔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in Egypt, 이집트에서 with mighty power with가 왔어요. 뭐뭇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he let them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out of that country 그 나라 바깥으로 이집트로부터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18 for about 40 years 대략 40년 동안 about 이 숫자 앞에 오면요 대략이란 뜻이에요. 대략 40년 동안 he endured their conduct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참아주셨습니다.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배신했잖아요. 그것을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19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 개의 나라들을 내버리신 다음에 내보내신 다음에 인 케인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 안에 있는 가나 안에 있는 일곱 나라들을 내보내고 컴마 찍고 ing 오면 그냥 앤드로 연계해서 누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계속해서 he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giving their land 그들의 땅 즉 일곱 개 나라들의 땅을 주셨습니다. to his people 그의 백성들에게 as they are in heritage 여기에 as는 뭐뭐로써 그들의 유산으로써 그들의 유산으로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그 땅을 주었습니다. 20 all these took about 450 years took take가요 시간이 나오면 이러이러한 기간 동안이 걸렸습니다. 이런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은 대략 450년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450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데는 450년 정도 걸렸습니다. 즉 가나 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거기를 주기까지 이집트에 살기 시작하면서 가나 한 땅을 정복해서 그 안으로 살게끔 줄 때까지가 450년도 걸렸다는 거예요. After this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사 조이즈가 원래 판사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사사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Until the time of Samuel the prophet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까지 사무엘의 시대가 열릴 때까지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21 Then the people asked for a king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And he gave them Saul son of a kiss.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스의 아들인 사우를 주셨습니다. Of the tribe of Benjamin 베냐민 지파의 기스 베냐민 지파인 기스의 아들 사우를 줬다는 거예요. 왕으로 who ruled 40 years 컴마치고 후가 나오면요. 이게 누구인지만 보면 돼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 사우리네. 그쵸? 그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22 After removing Saul ing 등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누가 했는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he가 돼요. 하나님께서 사우를 치워버리신 후에 remove 제거하다 없앴다거든요. 치워버리신 후에 he made David their king 하나님께서 David 다윗을 그들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얘도 AB라고 보면 돼요. A로 하여금 B가 되도록 만들다.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God testified concerning him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다. 근데 have a pp 라고 나왔죠. 그 이전부터 찾기 시작해갖고 찾았어. 드디어 찾아냈어. A man after my own heart 근데 그는 누구냐면요. David is a man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나 자신의 마음을 뒤따라오는 사람이야. 나의 마음을 뒤따라오는 사람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걸 영어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꼭 맞는 그 사람이었다. He will do everything. 그는 여기서 그는요. David이에요. 다윗은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I want him to do. 이 표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가 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가 해주기를 원한다. A, B 라고 왔을 때 이렇게 want 다음에 오면요. A가 B 하기를 원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다윗이 행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윗이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거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 사이에 항상 얘기하지만 everything where I 사이에는요.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 생략이 됐다 해도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냥 뒤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I want him to do. 내가 그가 했으면 좋겠다고 원한다. 아 내가 그가 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모든 것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거는요. 많이 읽으면서 연습하시면 이제 나중엔 읽자마자 바로 해석이 되실 거예요. 23 From this man's descendants 이 사람 다윗이죠. 후손 이 사람의 후손들 중에서 God has brought 하나님께서 데려오셨습니다. has brought 현재 완료예요. 그 이전부터 계획해서 쭉 해와서 데려왔어요. To Israel 이스라엘에 데려왔습니다. The Savior Jesus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족보상 봤을 때 다윗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데려오셨습니다. As he promised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거는 뭐뭐한 대로 이런 뜻도 있어요. 접속사로 쓰였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데려오셨습니다. 24 Before the coming of Jesus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굉장히 재미있어요. 영어에서는요 동사를 잘 안 쓰고 명사처럼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the coming 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Before the coming of Jesus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John preached Repenters and Baptism 요한이 전했습니다. 뭘 전했냐면요. 회개와 세례를 회개와 세례를 전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To all the people of Israel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 As John was completing his work 여기는 뭐 뭐 할 때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요한이 완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의 일을 완성해가고 있을 때 he said 요한이 말했습니다. Who do you suppose I am? 여기 suppose는 생각하다 상상하다 추측하다예요. 내가 who 누구라고 하는 게 앞으로가 있어요. 누구라고 너희는 상상하느냐 생각하느냐 Who do you suppose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I am 내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알아주세요. 회화에서도 많이 쓰여요. I am not the one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You are looking for 너희들이 찾고 있는 진행이죠. be looking are looking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 who가 whom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looking for 이디의 the one 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앞에 관계대명사로 튀어나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whom이 생략된 건지 몰라도 괜찮아요. 뒤를 읽어보면 되죠. 너희가 찾고 있는 중이다. 음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but there is one coming there는 해석 안 해도 되는 거고요. one 사람이 is coming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사람이 오고 있어 after me 나의 뒤에 오고 있어 혹은 여기에서요 is coming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be plus ing 진행도 있지만요. 가까운 미래도 있어요. 이거 알아주세요. 가까운 미래도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요.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기보다는요. 올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해요. 내 뒤에 한 사람이 올 것이다. who's and there's 이거 뭐지 who's는요. 앞에 있는 선행사에 뭐뭐 읽을까 이거 뒤를 읽어봐야 돼요. 관계대명사가 뭘 지칭하는지 모를 땐 끝까지 읽어보세요. who's and there's I am not worthy to tie I'm not worthy 난 같이 있지가 않아 나는 그렇게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to and tie 풀러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풀러줄 만큼 뭐를 누군가의 sand를 누군가의 신발끈을 풀러주게 신발을 끌르지는 않잖아요. 푼다라고 하지 않죠. 신발끈이죠. 신발끈을 풀러줄 만큼 가치 있지 않아 그러면 이게 누구의 신발끈일까요? 그 사람의 신발끈인 거예요. 여기서 who's는요. 앞에 나와 있는 one을 지칭해요. 앞으로 한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기에도 가치가 없어 그만한 가치도 나는 없는 사람이야. 이런 뜻 이 표현이요. 이거 who's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뭐 때문에 이게 혼란스럽냐면요. who's가 뭐뭐 의린 건 알겠어요. 그럼 그 사람의 신발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문제가 after me 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그래요. 거기다가 one이라는 거 바로 뒤에 안 쓰이고 또 coming이 왔잖아요. 이거는 one을 지칭하는 건데 저 앞에 있는 단어라서 그래요. 이럴 적에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 문장 전체를 먼저 읽어보세요. 관계대명사가 쓰여져 있는 문장 전체를 먼저 읽는 거예요. 잘 모르겠을 적에는요. who's and there's I am not worthy to tie 내가 풀러줄 만한 가치도 없다. 그 사람의 신발끈을 음 앞으로 오실 분이네. 앞으로 오실 분의 신발끈을 풀러주기에도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26 26절 fellow children of Abraham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동료 친구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친구 자손들아 동료 자손들아 조금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들아 이렇게 보면 돼요. fellow children of Abraham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친구들아 형제들아 보통은 성경에는 형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형제들이요. and you god fearing gentiles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요.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요. 여기까지는 부르는 거예요. it is to earth that 이렇게 끊어보면요. 물론 딱 보면 이 시 도대체 무슨 의미지 대시 있네. 그럼 이 타고 대 타고 뭔가 연결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요. 이제 이리스도 생략을 한 것처럼 없애버리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끄는 것 때문에 지금 동그라미가 아니 가로가 잘 안보이잖아요. 이리스도 이렇게 묶어버리고 that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나머지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to earth 그러면 일단 우리에게 됐어요. 그럼 뒤에 까볼까요. this message of salvation 구원의 이 구원의 메시지가 has been sent has been은 현재 완료로 그 이전에 부터 시작된 일이 지금 딱 이루어졌거나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been sent 를 해보니까 send 가 보내다 라고 하는 뜻인데 be sent 를 썼다는 얘기는 수동태를 쓴 거죠. 보낸 게 아니고 보내짐을 당한 거. 즉 이 메시지가 보내졌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보내졌다 한번 해볼까요. this message of salvation has been sent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자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앞에 뭐라고 해석했죠? 우리에게 아 요게 뒤로 딱 들어가면 맞아 떨어지죠. 요기로 똑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음 요렇게 해석이 됐으면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 it is 하고 this 뭘까 음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은 바로 우리다. 우리 이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거야. to earth 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렇게요. 사실 이걸 알고 있으면 더 좋아요. it is 또는 was 그리고요. 뭐뭐뭐 나오고요. that 나오고 땡땡땡 나오면요. 얘는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땡땡땡은요. 나머지 문장 전체 즉 이 문장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똑 떼갖고 여기로 보내고 나머지는 데 뒤에다 써주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적에는 강조하는 부분을요. 바로 어머어머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보자마자 이게 강조인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이런 구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이 시 가주어 뒤에 대식 진주어 일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렵네.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요. it is to earth that 이렇게 나와있으면요. it is 와 됐 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만 한번 해석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It is to us, 우리에게, that this message of salvation has been sent. 이 가운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야기시키기 위해 잘랐는데 안 잘라도 돼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졌다. 아, 우리에게 전해진 거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하면요. It is to us, that this message of salvation has been sent. 이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바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To earth를 강조한 이유는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 전달되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it is that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27, the peopl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and their rulers, 그들의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did not recognize Jesus, recognize, 그럼 알다 깨닫다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Yet in condemning him, 자, 요거 보면요. ing가 왔어요. 그러면서 in 다음에 왔거든요. 오, 이거 되게 어렵게 왜 ing를 써서 이렇게 하지? 이럴 수 있어요. 우선 yet부터 해결할게요. yet은요. 그런데도 in condemning him, condemn이라는 게 유죄 판결을 내리다 해요. 힘은 당연히 Jesus겠죠. 예수님을, 그런데도 예수님을 유죄 판결 내리는 건 안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유죄 판결,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서 그러면 이거를 문장으로 쓰지 왜 이렇게 했어요? 영어는요. 이런 표현 굉장히 좋아요. 전치사에다가 명사형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걸 단순히 예수님을 유죄 판결 내리는 것 안 해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렇게 해주면 돼요. yet in condemning him,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they fulfilled the words of the prophets.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선지자에게 했던 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that are read every Sabbath. are read, 그러면 원래 read가 읽다잖아요. 읽힘을 당하다가 되잖아요. 그쵸? 읽어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안식일마다 읽어졌습니다. 뭐가요? 선지자의 글이죠. 선지자의 글을 안식일마다 이 회당장들이 읽었거든요. 회당 안에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읽고 있던 선지자의 글을 이루고야 말았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유죄 판결 내림으로써 이미 앞에 예언되어 있는 이를 성취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순서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28. though they found no proper ground. 여기서 ground는 근거라고 한 뜻이에요.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though 그들이 어떠한 적당한 근거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했다고 했냐면 너 때문이에요. 어떤 적당한 근거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for that sentence 뭐에 대한 근거냐면요. 사형 선고. 여기 sentence, sentence 그러면 여기는 선서 아니고 선거. 사형 선고에 대한 근거도 못 찾아놓고 they asked pilot 그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to have him executed. executed. 이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요. ask 다음에요. a가 오고 b가 올 수 있어요. a에게 b 하라고 요청하다에요. b에요. to 부정사가 와요. 그래서 to have가 온 거예요. 일단은요. 그들은 파일럿에게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제 b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b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뒤에 have him executed가 나왔어요. 이제 have를 봐야죠. have 다음에 a, b 올 수 있어요. a에게 b 하도록 시키다, 명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키다, 명령하다, 만들다. b에 올 수 있는 거는요. 동사 원형이 와야지만 돼요. 요게 어떤 차이냐. 얘하고 얘하고 보면요. 얘는 투부정사가 오지만 얘는 동사 원형이 와요. 물론 요렇게 두 가지 다 능동이에요. 목적어와의 관계, a와의 관계가 능동일 때. 그런데 만약에 요기에 pp가 오잖아요. 과거 분사가 오면은 얘는 수동의 관계가 돼야지만 돼요. a와 b 사이가 수동이면 pp를 써줘야 돼요. 요게는 pp 형태가 왔죠. a라고 보고 b라고 보면요. a로 하여금 b 되도록 시켜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엑시큐티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처형하다거든요. 처형 당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누군가를 처형하는 게 아니죠. 처형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처형 당하시게 해달라고 즉 예수님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 문장 너무 좋아요. 요 문장 하나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비교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순수하게 정말로 순전히 요 동사 때문이에요. 에스크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가 오거나 물론 pp도 올 수 있어요. 여기도 수동이라면 수동이라면 당연히 pp도 올 수 있는데 능동일 때 투부정사가 와야 되고요. have는 동사 원형이 와요. 하지만 pp일 땐 똑같이 아 수동일 땐 똑같이 pp가 와야지만 돼요. 요건 수동이에요. 수동일 적에. 그래서 요 두 가지 딱 구분하면서 요 문장 하나 확실하게 알고 가세요. 여러 번 읽어서. 이거 이제 제가 싹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음 뒤에 뭐 때문에 무엇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떠오를 거예요. 직독직해를 할 수 있게끔. they asked the pilot to have him executed.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처형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9th when they had carried out all 그들이 모든 것을 실행하고 나서 실행했을 때 근데 when이 뭐뭐한 이후에 뭐뭐하고 나서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뭐뭐하고서 이렇게요. had pp는 이미 이전에 일어난 순서적으로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나서 that was written about him 예수님에 대해서 be written 그러니까 수동이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 이렇게 연결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을 실행하고서 they took him down 예수님을 내려서 from the cross 십자가로부터 끌어내려서 and laid him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in a tomb 어디예요? 무덤에 두었습니다. 3rd but God raised him 이 표현은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from the dead 여기에 the dead 여기에 the dead 는요. dead people 죽은 사람들 더가 붙었기 때문에 죽은이라고 하는 거 앞에 더가 붙으면요.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31 and for many days 그리고 며칠 동안 he was seen 여기 보면 see가 보다잖아요. 근데 was seen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보여지셨습니다. by those who had traveled with him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다녔던 그 사람들 노을 수가 뭐 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다했던 그 사람들의 의에서 보여줬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from Galilee to Jerusalem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짝지어서 알아두는 거 너무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었던 그렇게 이렇게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까지 함께 이동을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보이셨대요. they are now his witnesses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to our people 우리 백성들에게 32, 33, 34, 33 32, 33들은요. 제가 연결해놨어요. 이어지는 내용이라서요. we tell you the good news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말해준다. what God promised our ancestors 요게 what은요. 물음표가 없으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이게 제랍해왔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죠. 일단 것이라고 해놓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he has fulfilled for earth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their children 그들의 자손인 우리를 위해서 요게 earth하고요. their children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their children이라고 말한 거는요. ancestor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자손들 바로 우리 그들의 자손인 우리를 위해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습니다. has pp 예전부터 시작해서 딱 실행된 거예요. 뭘 실행했을까요? 앞에 있는 내용이요. 얘가요. 순서가요. 이렇게 딱 끊어졌잖아요. 요만큼이 원래는 doy is there fulfilled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강조해주고 싶어서 그냥 앞으로 쓱 빼놓은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뒤를 읽어보니까 알겠죠. what God promised our ancestors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he has fulfilled for earth their children 그들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by raising up Jesus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as it is written 요거 표현 잘 알아주세요. 뭐뭐처럼인데 예 S가요. 뭐뭐한 대로 그것이 쓰여져 있는 대로 즉 기록된 대로 in the second sum sum은 시편 두 번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You are my son 너는 나의 아들이다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Have a pp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아버지인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조금 이상하잖아요. 양자로 들인 건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는요. 개혁계정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의 너를 오늘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다시 해볼까요. You are my son 너는 나의 아들이다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34 God raised him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From the dead 똑같은 표현이죠. 죽은 사람들 중에서 So that he will never be subject to decay So that 이러고 조동사가 오면 대부분 뭐 뭐 하기 위해서 그가 decay가요 썩음이거든요. Be subject to 라고 하는 거 뭐 뭐에 복종하다 썩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로 예수로 하여금 썩음에 남아있지 않게 썩음에 복종하지 결코 썩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켰다. As God has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 will give you the holy and sure blessings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줄 것이다 promised to David 갑자기 promised 가 나왔어요. 요거 pp예요. David에게 약속된 복이에요. David에게 이미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그 복 복과 함께 한다면 약속하다가 약속되다가 맞겠죠. 그래서 pp를 쓴 거예요. David에게 약속된 이미 약속되었던 그 복을 바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차프 잉글리스 쥬디쌤입니다.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듣기 사도행전 챕터 13 다섯 번째 시간 액츠 챕터 13 버스 35 through 43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직독직해 하기 전에 이 영상의 제목을 클릭하면요 아래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에 있는 영어성경 읽어보고 어휘 확인해보고 먼저 이 두 가지를 하고 그리고 직독직해를 이어서 들어보세요. 끊어윓기 직독직해 합니다. 35 So it is also stated as well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는요 그래서 라기보다는요 또 뭐 이 정도로 보면 돼요. 또 it is also stated as well 그것이 또한 다른 곳에도 말이 되어집니다. state가 말하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실 쓰여진 거지만 우리는 보통 말씀하시다 이러잖아요. 다른 어딘가에서도 또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So it is also stated as well 다른 어딘가에서도 또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You will not let your hurry want c decay 이거 한 번에 해석할 수 있어요. will 뭐뭐 할 것이다 죠. not 아니다 요. 자 let 때문에 중요해요. let 다음에요. a가 오고 그리고 b가 오잖아요. 그러면 a로 하여금 b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a는요 hurry want 그리고 c가 b가 돼요. let 넷은요. 이 앞시간에서요. 네 번째에서 제가 have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have랑 let이랑 make는요. 함께 알아주세요. 이거 제가 굉장히 자주 얘기하거든요. a뿌라스 b가 올 수 있어요. a로 하여금 b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b에는요. 동사 원형이 와요. 물론 a와 b의 관계가 능동 일대 이때요. 동사 원형이 와요. 다른 동사들은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또 있어요. 물론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애들이 근데 시키다라고 하는 의미의 세 개의 동사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c가 온 거예요. a로 하여금 b 하도록 시키다인데 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시키지 않을 것이다. your hurry want 너의 거룩한 몸이 cdk 썩음을 보도록 시키지 않을 것이다. 너무 어렵죠.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앞에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너의 거룩한 몸이 썩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것을 이게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you라고 해준 것 뿐이에요. 너는 너의 거룩한 몸이 썩음을 보지 않도록 할 것이다. 결국 썩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른 어떤 성경의 말씀 중에 또 쓰여있었다는 거죠. 36. Now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자 다윗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했을 때 had pp는 이미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목적과 serve 같이 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섬기면서 살았다는 얘기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목적을 잘 섬기며 살 때 그렇게 살고서 in his own generation 그 자신의 세대에서 자기가 살고 있던 세대에서 he fell asleep 그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기에 fall asleep 잠들다 깊이 잠들다 라는 얘기인데 잠이 들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요. 사실 성경에서 죽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는 죽었습니다. he was buried with his ancestors 성경에 이런 표현 되게 짜증나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buried 가 묻다 이런 뜻이니까요. was buried 수동태로 해서 묻혔습니다. and his body decayed 그의 몸이 썩었습니다. 37 but the one whom God raised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사람 whom 이렇게 또 one 을 수식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사람 from the dead 죽은 사람들 중에서 did not see decay 썩음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죽은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사람은 썩음을 보지 않았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38 therefore 그러므로 my friends 내 친구들이요 사실 이게 내 친구들이요 이랬지만 형제들이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어울려요. 형제들이요 I want you to know 이 표현 잘 알아주세요. want you to know 이게 A와 B가 돼요. 앞에 have랑 비슷하죠. A가 B하는 것을 원하던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별표를 쳤느냐 하면 얘는 투부정사 가고 되는 거죠.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 다음에 that 왔어요. that er을 알기 원한다. through Jesus 예수님을 통해서 the forgiveness of sins 죄의 용서함이 죄에 대한 용서함이 is proclaimed to you 너희에게 선포된다. 너희에게 전해진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죄를 사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39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everyone who believes 믿는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은 is set free from everything set free from 자유롭게 되다 is 때문에요. 자유를 주다인데 자유롭게 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알아두세요. is set free from 뭐뭐로부터 자유하게 되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justification 어 갑자기 컴마 찍고 어 justification justification justification은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음 이런 뜻이거든요. 갑자기 컴마 찍고 이런 말이 등장했어요. 요고요. 컴마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요 정도로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a justification 다시 말하자면 이 의롭게 하심 you were not able to obtain 너희들이 be able to 너희는 뭐뭐 할 수 있다인데 낯이 왔자 할 수 없다. 얻을 수 없는 의롭다 하심 너희가 얻을 수 없는 의롭다 하심 under the law of Moses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해보면 아 연결이 조금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이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해 자유롭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의롭다 하심 이다. 이 앞에 문장 전체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결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런 뜻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영어가 우리가 영어의 문화권이 아니니까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간단히 말해도 우리는 알아들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그걸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언어의 체계가 좀 달라서 이런 것들은요. 앞뒤를 잘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Through him 예수님을 통해서 Everyone who believes 믿는 모든 사람은 It is separate from everything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A justification You were not able to obtain 너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의롭다 하심이다. Under the law of Moses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For me Take care 주의해라 조심해라 That year을 조심하래요. That what the prophets have said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어요. 그 이전부터 말해온 그것 뭐 뭐 하는 것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것이 Does not happen to you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조심해라. 좀 이상하죠? 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걸 조심하라고 무슨 뜻이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했었던 그 내용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이 왔죠?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나와요. 이제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41 Look you scurples scurples 가 비웃는 사람이요. 비웃는 사람아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봐라 봐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wonder and perish 놀라고 망해라 이상하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봐라 놀라고 망해라 for I am going to do something 내가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in your days 너희 시대에 that you would never believe 너희가 결코 믿지 않는다 요거요. 약간 고집을 나타내기도 해요. 우드가요. 지금 주어에 고집스러운 어떤 것을 나타내고 싶을 적에 그럴 적에도 우드를 써주거든요. 여기에서는요. 고집을 약간 표현해요.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는 게 아니고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뭐를요? 예를 지칭하는 거예요. that이요. 요 앞에 있는 something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Even if someone tells you 심지어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행할 거야. 요기에서 that은요. 요기에서 that은 something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사실은 이 문장이 조금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순서대로 하라고 했겠죠. 다시 보세요. for I'm going to do something.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건데 in your days 너희 시대 then you would never believe 너희가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아. 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이네. even if someone told you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너희는 믿지 않으려고 하지. 이런 뜻이 됩니다. 42 As Paul and Barnabas were living the synagogue 바울과 바나바가 be living 뭐뭐 하고 있어요. 공회 의회를 회당이죠. 회당 회당을 떠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에스는 뭐뭐 할 때 에스가 굉장히 다양하죠. 뭐뭐 할 때 떠나려고 할 때 the people invited them to speak further 여기까지 끊어주셔야 돼요. 왜냐 invite 사이트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초대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오잖아요. 그럼 뭐뭐 하도록 간청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이 돼요. 와서 다시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뜻. 초대를 하긴 하는데 이것 좀 다시 해주세요. 이런 뜻이 돼요. 사람들이 그들은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About these things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한 것들에 대해서 On the next Sabbath 언제요? 다음 안식일에 다음 안식일에 또 와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invite 요거 좀 알아두세요. invite 다음에 요런 형식을 좀 알아놓으면 해석하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invite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뭔가를 요청하다 간청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43 When the congregation was dismissed 모임이 해체되다 해체되었을 때 Many of the Jews 많은 유대인들과 And devout converts to Judaism 이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주 신실한 신실한 유대교로 개종한 신실한 개종자들이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신실한 개종자들이 Followed Paul and Barnabas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Who talked with them 컴마 찍고 나왔으니까 end이에요. Who는요. 이 두 사람을 지칭하죠. 이 두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And urge them to continue urge는 간청하다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요. A로 하여금 B에게 A로 하여금 B하라고 간청하다 또는 강조하다 강요하다 권면하다 여러가지 뜻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에서는요. 권면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약간 강요하기 위해서는 강요하다 강제로 시키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계속하라고 권면했습니다. In the grace of God 뭘 계속하라고 이렇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계속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44 On the next Sabbath 다음 안식일에 안식일에 또 오라고 했거든요. 다음 안식일에 Almost the whole city gathered 거의 모든 시가 모였습니다. 이 얘기는요. 거의 모든 시민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시에 그 시에 있는 전 시민이 모였습니다. To hear the word of the Lord 여기에 To hear는 멍마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45 When the Jews saw the clouds 유대인들이 그 군중들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They were filled with jealousy Be filled with 그런 멍바로 가득 차다 라는 뜻이거든요. jealousy는요. 질투 시기 시기로 가득했습니다. They began to contradict 그들은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Begin 다음에 to 동사원형 이렇게 멍마하기 시작하다는 뜻이고요. contradict 딕트가 반박하다 또는 단호하게 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 유대인들 여기에 데이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What Paul was saying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What 뭐뭐하는 것 그리고 지금 뭐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he abused on him 힙 힙 이라고 하는 건요. 싸 올리다 요. 뭘 싸 올렸냐면요. Abuse가요. 조금 안 좋은 말 있죠. 욕 독설 이런 것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아주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좀 더 나쁘게 하면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Dan Paul and Barnabas answered them boldly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boldly 그러면 용감하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We had to speak the word of God. 우리가 had to 했어야만 한다. 과거죠. 했어야 해. speak 말했어야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야 해. to you first. 먼저 너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since you rejected 너희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and do not consider yourself as worth of eternal life. 이 문장 해석 잘해주세요. consider가 나왔죠. 뭐뭐라고 생각하다 해요. 그 뒤에 A가 오고 B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B라고 생각하다 해요. A는 너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of eternal life. 뭐에 대해 가치 있다고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 두 가지 때문에 since 가 여기서는 때문에요. 너희가 말씀을 거절하고 너희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we now turn to the gentiles.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 에게로 향한다. 47 For this is what the lord has commanded us. 이것은 뭐뭐하는 것 what이 아주 자주 등장해요. 의문문이 아니라면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거의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은요. 앞으로 뒤에 나올 내용이에요. 세미콜론 뒤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has commanded 라고 쓴 것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I have made you a right made a b a they in 지금까지 내가 쭉 내가 너희를 빛으로 만들었다 for the gentiles 이방인들을 위한 빛으로 that you may bring that이 나오고 may가 나오는 걸로 봐서 뭐뭐하기 위해서일 것 같죠 so가 빠졌지만 그래도 뭐뭐하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근데 뒤에를 볼게요 you may bring salvation 구원을 전하다 너희가 구원을 전한다 to the ends of the earth 땅의 끝까지 땅끝까지 너희가 구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빛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구원을 가지고 이 bring이 가지고 가다잖아요 구원을 가져간다는 얘기 구원을 전하다는 거겠죠 구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빛으로 삼았어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해주면 딱 맞네요 48 when the gentiles heard this 이방인들이 이 말을 앞에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서 they were glad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and honored the word of the lord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언어가 높이다 찬양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and all who were appointed 이거 지명하다가 아니고 지명되다가 돼야 돼요 수동태라서요 지명된 모든 사람 그래서 후가 all을 지칭해요 all who were appointed 지명된 모든 사람들 for eternal life 영생에 대해서 지명된 모든 사람들은 believed 믿었다 영생에 대해 지명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개정 성경에는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믿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49 the word of the lord 주님의 말씀이 spread through the whole region 전 지역에 걸쳐서 전 지역을 통과하면서 퍼져나갔습니다 15 but the Jewish leaders incited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incite가 무슨 의미냐면요 누군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선동하다 자극하다 이런 소리예요 자극하다 선동하다 유대 지도자들이 선동했습니다 누구를 선동했냐면요 the god fearing women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 of high standing 요거 잘 알아두세요 요렇게 요거 알아두세요 high standing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과 and the leading man of the city 그 도시에서 이끄는 사람들 즉 지도자들 지도를 하고 있는 그 남자들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과 그 도시를 지도하는 즉 지도자들을 선동했습니다 they start up persecution 그들이 불러일으켰습니다 박해를 막 박해를 일으켰어요 against Paul and Barnabas 바울과 바나바에 대항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자 해서 불러일으켰어요 and expired them 그리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를 지칭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from the religion 그들의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두 개의 문장을 선동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동함으로써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박해를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여기 어디 어디였어요 아 여기에 워먼하고요 여기에 맨을 통해서 박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의 대인은요 주위스 리더예요 이 사람들이 박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인 거죠 51 So they shook the dust off their feet 아주 성경에 잘 뭐랄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의 발에서 떨어지도록 먼지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발에서 떨어지도록 먼지를 흔들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렸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발에서 먼지를 떨어냈습니다 as a warning 경고하는 것으로서 경고함으로써 이게 경고야 경고로서 떨어버렸어요 to them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으로서 and went to iconium 그리고 이고니온 이 밑에다가 써줬어야 되는데 안 써놨네요 이고니온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and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걸 두 개로 나눠서 with를 써줬지만 하나처럼 해석하면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감사합니다.